대전 유성호텔이 109년 역사를 뒤로하고 지난 3월 말 문을 닫았습니다 이 호텔에는 박정희부터 노무현까지 역대 대통령 6명이 묵었던 객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었는데요 처음으로 저희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고풍스러운 진갈색 문이 열리자 남색 카펫이 깔린 복도가 나옵니다 10여 미터 길이 복도 끝에는 커다란 쇼파 5개가 놓인 응접실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달린 이 객실은 대통령의 방으로 불린 유성호텔 313호입니다 3층의 유일한 객실인 313호는 1976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졌습니다 객실 외벽은 마른 모래를 이용해 다른 객실보다 더 두껍게 보강됐습니다 폭탄이 퍼지더라도 모래를 뚫고 들어오는 게 어렵거든요 객실의 가구와 조명, 싱크대까지도 70년대 모습 그대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바닥 카페트하고 벽지만 중간에 한 번 정도는 교체가 된 걸로 객실은 48년 동안 역대 대통령 6명이 재임 때나 후보 시절에 묵었습니다 설치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이 침대는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6명이 사용했습니다 일반인은 가수 나훈아 씨와 유성호텔 회장 등 단 3명만 묵었습니다 유성호텔 측은 대통령의 방인 313호 집기들은 모두 대전시에 기증하고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나머지 집기와 자료는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유성호텔 자리에는 2028년까지 새 호텔이 들어섭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기상캐스터 감사합니다.